혼전순결, 혼인신고를 가면... 네, 솔직히요. 혼후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는 제 남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국민 앞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떳떳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빨리 혼인신고를 한 게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네요. 아니, 지금 프로포즈 얘기하면서 옆에서 수지 양은 계속 아유,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래서 부러워요, 이렇게 프로포즈만? 저는 원래 그런 프로포즈 항상 물어볼 때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 너무 좋겠다. 아니,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한테도 좀 감사하네요. 거기서 또 괜히 뭐...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시끄럽게 말하는 것 같다. 뭐야, 전세를 해서 뭐야! 만약에 어떤 분이 현금 뽑으려다가 이거 왜 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들어서 마포구청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 양은 뭐 이렇게 받고 싶은 프로포즈, 꿈꾸는 프로포즈 없어요? 저는 딱히 그런 꿈꾸는 프로포즈는 없는데 아까 별 언니가 받은 것처럼 저를 소박하게 감동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 소박하게. 진심이 담겨. 하나밖에 없는 반지. 오늘 연사 씨는 어때요? 갖고 싶은 프로포즈, 갖고 싶은 프로포즈. 저는 그냥 둘이 산책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반지 꺼내면서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갑자기 내가 물속에 숨어있다 밴드들이 쫙. 진검다리로 건너왔는데 진검다리가 이렇게 백으로 이렇게. 진검 백, 진검 백. 진검 백. 백 팔굴. 백 30개 그러네. 진검 백. 아니, 그래서 사실 프로포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명동에 사람 많을 때 가만!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카메라 놓고. 이 여자는 내 여자는. 전 이 여자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시민들이 그런 반응 보이기도 전에 그 여자분이 쪽파리는데. 가버렸대. 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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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진검. 진검. 이게 우리의 마지막 권 avent. 진검. 좀. . 잘하는 게 좋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프로포즈 들어갑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별. 연예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아버님이 오랜 시간 동안 또 투병 생활을 하셨고. 그렇죠. 평상에 계시죠. 옆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또 아버님을 위해서 뭐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한 거지만 또 이렇게. 옆에서 지켜줬고요 아버님을.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기본적인 별에 대한 그 댐댐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아버님이 계셨잖아요. 하하 씨께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별 씨의 심정을. 아 근데 저는 이제 저 아버지가 이제 누워계시는데 저희 가족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 생신이셨는데 이렇게. 아빠 이렇게 침대 옆에 하트 모양 이렇게 막 풍선 붙여놓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꼬깔모자 쓰고 저희 엄마랑 막 오빠랑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막 좀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좀 당당한 캐릭터인 오빠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딱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약간 어떤 그런 위축이 됐나 봐요. 그래도 이제 이제 딸을 달라고 이제 딱 계기하러 가리거나. 그렇지 장애로는 어렵죠. 어렵죠. 이제 옆에서 우리 아빠 정말 짱이라고 누워있어도 기선제압 딱 하는데 이러면서 이런 농담 옆에서 하고 하니까 오빠가 더 막. 위축이 돼서. 어.